네팔 스타일링 클라스 짠 안녕하세요 반짝우스입니다 혹시 반짝우스와 함께하는 네팔 스타일링 클라스 일명 전지어 패딩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정말 따뜻하고 누구에게 선물도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스타일링 클라스 제가 많이 해봤지만 아마 스포츠 의류에서 스타일링 클라스 하는거 아마 네팔 밖에 없을거에요 제가 서울을 제외하고도 정말 여러분들을 전국적으로 다 만나러 갑니다 11월 16일 부산 광복동 제가 오늘 하거든요 그리고 11월 30날 광주 흑석 그리고 목포의 하당 12월 7일 원주 강원도로 갑니다 그리고 12월 8일 인천 신세계 백화점으로 여러분 만나러 갈거에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대전갤러리 백화점과 중리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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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